어, 어, 저, 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제가 갈 곳을 알려주신다는 푸도사님들 맞습니까? 흠, 그렇다네. 내 자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친히 알려주도록 하지. 흠, 흠, 흠... 흠, 그곳으로 가면 돼! 에, 에, 에? 아이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리는 오감발달 프로젝트, 그림이 주렁주렁! 12월엔 바로 나! 프레리독 뭉치와 교감하고 나만의 뭉치를 그려볼까? 그림 그림을 찍어 주니몽에 올리면 세계의 아이들이 관심을 보여줄 거라고! 관심도 받고 푸짐한 선물도 받고! 12월엔 우리 프레리독 가족처럼 화목한 한 달 보내세요! 애니멀 테마파크 주렁주렁!